공위와 십시는 다른 것이다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 구조를 보면 눈에 딱 띄죠 그죠? 시공학 공부한 사람들은 정신임 3자조합 정화가 신금액에 열기를 가하고 해수에 풀어지고 그러면 이런 구조의 특징은 부자다 똑똑하다 돈을 빠르게 모은다 그러니까 먼저 아하 여기는 이쪽 동네 내가 조상부모 쪽에서 벼락부자가 있겠구나 빨리 빨리 돈을 벌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배우자가 어디라고? 여기죠 일지가 배우자다 십시는 참조만 해라 그랬더니 여기에 축토가 하나 더 있네 아 요거 한 번에 끝날 결혼은 아닌데 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혜혜 이걸 뭐라고 그랬죠? 궁의론책의 쌍보금 이건 결혼이 불미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십신을 참조해 봅시다 요거는 일지였고 일지 상태가 별로죠 그죠? 자 이게 정관 해종임소가 정관이죠 그죠? 이 정관이 어디 있어요? 하필 여기 있네 누구랑 하고 있죠? 나랑 똑같은 도풀갱어랑 짝짝공 하고 있네 그죠? 이거는 벌써 아 이게 뭔가 좀 껄쩍지근한 구조구나 왜냐하면 얘는 이 해수는 이렇게 일관을 향해서 와야 되는데 먼저 나 먼저 들렸다 갈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간지에 있는 정화를 한 다음에 그때서 그 다음에 정화를 향해 온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연주에 있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현재 노래방 가야 되는데 너무 먼 당신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남자는 십종팔구 이혼이나 사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궁의와 십신을 비교를 해보자 아주 그 해수가 쥐약으로 생각하는 게 미토예요 그러니까 미토를 싫어하는 딱 두 글자가 있는데 자수와 해수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미가 들어있고 열기 증폭이요 숙이는 말이에요 열이 오르잖아 썩어버려 탁해지고 썩다 미중, 정화, 기토, 열먹은 이런 흙들이 들어오잖아 열 올라와서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해진 이렇게 되면 열 올라와서 고혈압 당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질병론적으로 왜? 진토가 해수의 청정한 수기를 해서 개수로 중발시켜버립니다 울먹으로 좌우로 쫙쫙 하고 열기 오려다 진홀에 아지랑이 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가 문제다 1 2 3 그러면 여기서 인생이 막히는 궁인은 어디다? 당연히 여기다 왜 막히냐? 숙의 흐름이 딱 막혀버리잖아 그로 남편 때문에 막히고 내 숙명 때문에 막히고 남편만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이런 걸 갖고 태어났잖아 이렇게 딱 정미일 줄 어제 그 정미 이름 정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내용인 적선 뭐라고든 봐봅시다 이혼 후 독신 생활 부자 가문에 태어나 좋은 대학까지 나와 한 살 연아 결혼하여 일남이년도 살았으나 뭐 이혼했다 그래서 혼자 산다 뭐 이런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이혼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구조를 한번 보면 이제 부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뭐라고 그러냐면 덧풀갱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입장에서 덧풀갱이냐 모든 기준이 있어야 되죠 미터 입장에서 덧풀갱어예요 정화도 있고 정화도 있네 뭐지 내 마누라는 진짜 마누라는 뭐지 이런 게 이제 의처증이 생겨요 혹은 의부증이 생겨요 비싼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헷갈려 이게 많으면 헷갈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가 진짜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는 뭐다 이미 해수가 정화랑 먼저 짝짓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에서의 덧풀갱어는 뭐다 덧풀갱어가 만들어낸 물성이 뭐다 의처증 의부증이다 왜다 동일한 것이 여러 개 있으니까 헷갈린다 뭐가 진짜요 이 세상은 진짜입니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